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태림포장이 되었구요. 태림포장 코드번호 011-28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12월 16일 11시 46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태림포장 같은 경우는 일단 차트 한번 보시기 전에 간략하게 사업내용 보시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종이목재로 지금 섹터가 정해져 있구요. 거기에 따라서 용기 및 포장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현재 4581억이고 기간에서도 조금 어느정도 주가를 관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태림페이퍼가 최대 주주구 68.78%를 가지고 있구요. 자사주, 태림포장, 우리사주 비롯해가지고 한 70% 정도는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주주가 70%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동물량은 30%밖에 안된다. 물량이 굉장히 적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최대 주주가 마음만 먹고 주가를 올린다고 한다면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동산은 일단 1976년에 태림포장공업주식회사 시작을 해가지고요. 골판지 및 골판지 상자 거기에 따라서 생산하는 그런 포장지를 만드는 그런 제지업체가 되겠습니다. 2020년 6월 전년 동기 대비해서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좀 수혜를 받았지만은 여기 6년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조금 감소를 해서 적자전화를 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동사의 골판지 및 골판지 상자 부분이 시장 점유율의 16.9%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출액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어느 정도는 평균치 이상으로 해서 조금 이제 수익이 나고 있는 구조고 영업이익도 어느 정도 꾸준하게 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부채총계 자본총계 대비해서 부채가 자본총계 대비해서 100%를 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유보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고 부채 비율도 굉장히 좋죠. 이 부채 비율은 이제 자본금 대비해서 부채 비율인데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100%를 안 넘게 되면은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한번 재무제표를 보실 때 참고하시면은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ROE 5.8% 자기자본이익률 5% 1년에 5% 정도로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퍼간 16.7% 나와 있는데 지금 좀 뉴스를 좀 보시면은 중국에서도 이제 중국마저 이제 플라스틱을 사용을 안한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플라스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친환경 쪽으로 조금 안 좋다. 중국도 이제 친환경 트렌드에 맞춰서 플라스틱을 좀 쓰는 것들을 좀 자제해야겠다. 요런 것들이 나오면서 정책이 나와 있는데 단계적으로 제한 금지하겠다.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플라스틱을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제지업체들이 조금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요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한번 만들면은 썩는데 엄청나게 오래 걸리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조금 대규모 시장인 중국에서도 어느 정도 친환경의 움직임에 부응을 해가지고 요즘에는 뭐 제지도 많이 쓰겠지만은 조금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인데 조금 친환경 쪽으로 조금 그렇게 좀 만들려고 한다고 개발을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회사들도 그렇고 근데 어떻게 조금 움직일지는 조금 추가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 요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음 중국에서도 굉장히 플라스틱을 많이 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증시 플라스틱 금지령 금지령 썩는 플라스틱 테마주 뜬다. 그래서 좀 썩는 테마 썩는 플라스틱으로 어느 정도 교체를 하면은 좀 좋을 것 같다.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 음 지금 현재 코로나가 굉장히 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1000명 1079명 정도 오늘 나왔는데 지금 뭐 3단계 격상 내부 검토 지금 현재 실시간 속포로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뭐 쇼핑이나 뭐 외식 뭐 레저 관광 요런 것들이 줄어들음에 따라서 어느 정도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먹을 거라는 그런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태림 포장도 한번 좀 관종 추가를 하셔가지고 조금 보셨으면 좋겠다. 요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흐름은 나쁘지가 않고요. 음 그리고 뭐 7월에 환경부에서 환경부에서 그 수입산 폐지를 전면 금지한다고 또 내렸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수입산 폐지를 쓰지 말고 국산 폐지를 독려해라. 그러기 때문에 지금 조달이 조금 어려워요. 조달이. 조달이 많이 어렵다. 폐지 업체들 거기에 따라서 조금 주가는 좀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골판지나 이런 재지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쓰게 되면은 아무래도 생태적으로 좀 좋지 못하겠죠. 왜냐하면은 그 재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무를 베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신환경 쪽으로는 조금 좋지 못한 상황이 되겠다. 그렇게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현재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어요. 단기적으로 지금 이쪽까지 올라왔는데 이쪽 매물대 부분을 터치를 하면서 어느 정도 물량 소화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시간 조정이 조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 좀 거래량이 터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어느 정도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사고 있어요. 무슨 오늘 날인가? 거의 쓸어 담는데요. 엄청나게 쓸어 담죠? 어... 그래서 엄청나게 쓸어 담아가지고 어... 무슨 일이 있나요? 아무튼 계속적으로 태림 포장은 좀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번 지켜보시면서 이거 한번 모니터링 해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검색창에다가 AP 투자 연구소를 쳐보시고요. 그 상단 링크 위에 AP 투자 연구소를 클릭해 줍니다. AP 투자 연구소 사이트 들어오시면은 여기 라이브에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해 보시면 그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하루에 10에서 15% 갈 수 있는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12월 14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12월 14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김용재 소장님께서는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7시 39분부터 이제 미국 증시를 한번 살피면서 천천히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고 무료 종목을 받기 전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무료 종목 전에 꼭 보시라고 해가지고 실시간 대응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매수 매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리고 손절갈 이탈 시 매도 전략을 취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김용재 소장님께서 이제 하루하루 이제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 유튜브에서 개천에서 용재난다를 치시면은 김용재 소장님의 브이로그를 볼 수 있고 항상 10시에서 11시에는 이제 장중 라이브 방송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이런 시장 흐름이나 시향 분석 같은 것들을 한번 가져가시면서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텍, 오텍이라는 종목 오늘 아침에 9시에 나가서 바로 12.89%까지 수익을 내드렸고요. AJ 네트워크도 오늘 단기적으로 해서 수익을 한 4.96% 드린 다음에 좀 어느 정도 물량이 빠지면서 손저가를 이탈하고 목표가는 달성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투자, AP투자연구소 카카오톡 친구투자 하시면은 그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셔가지고 혜택도 받아보시면서 주식 강의, 교육자료, 그리고 주식시장 분석, 예측 분석 자료 제공을 해드리니까는 오셔가지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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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